안녕하세요 소울시커 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스테이블 디퓨전 이라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이 스테이블 디퓨전 이라는 거를 많이들 요새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AI 라는 용어가 많이 귀에 들리고 있는데요 챗 gpt 이후에 이런 AI 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이미지 관련해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 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AI 이미지를 찍어내는 그런 영상들이 최근에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AI 를 하려면은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하던데 와이프한테 여보 나 AI 한번 해보게 이번에 rtx 4090 한번 구매를 해서 AI 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사면 안될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고 핑계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좋은거 AI 핑계로 구매를 하신 이후에 AI 는 안하고 계속 게임만 하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너무 접근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툴이 하나 생겼습니다 애즈락에서 만든 툴인데요 애즈락의 AI 퀵셋 이라는 툴로 사용자들한테 쉬운 접근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툴을 가지고 최근에 애즈락에서 세미나도 했었구요 제가 그 세미나도 참석을 했었고 쾌이사전에서 라이브 스트리밍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AI 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핑계로 그래픽 카드도 좋은거 하나 구매해보시고 그런데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보여드릴건데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구요 다운로드 들어가서 보시면은 AI 퀵셋 이라고 적혀있는 것들 중에 요 아래꺼는 우분투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버전이고 요 위에 것이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궁서체죠 진지합니다 궁서체로 글로벌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고 그러면 용량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다운로드가 돼요 압축이 되어있는데 압축 한번 풀고 이런 파일 하나 달랑 올라와 있죠 이거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약사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상단에 시스템 요구사항 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원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뭐 CPU 뭐 그렇다 쳐 뭐 메인보드 그렇다 쳐 뭐 메모리도 그렇다 쳐 그래픽카드 보세요 에즈락에 AMD 라데온 RX7000 시리즈 그래픽카드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거 에즈락 아니면 안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안됩니다 라데온 아니면 안되나요 안돼요 해봤습니다 이게 에즈락하고 AMD쪽이 협업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이 에즈락과 AMD 같이 붙어있는 라데온 그래픽카드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CPU 스펙 같은 경우는 사실 이 AI를 정상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그런 기반적인 스펙이라고 보면은 이 그래픽카드는 이거는 전제조건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에즈락에서 만들었으니까 에즈락 거 써라 그런 느낌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장착된 그래픽카드는 피닉스 모델에 장착되어 있고 외장 그래픽카드는 장착이 안되어 있어요 내장 그래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AMD 거긴 한데 라데온은 맞는데 에즈락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추가 정보 실행 지원되는 GPU가 아니다 설치가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에즈락에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야 실행이 됩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 이걸 사용하려면 꼭 에즈락 제품에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에즈락에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에즈락에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한번 장착하고 재부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카드를 장착해서 부팅을 했습니다 지금 장착된 그래픽카드는 에즈락의 RX-7700XT 제품이에요 구하다 보니까 7700XT를 구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서 부팅을 했고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xt 체크하고 동의합니다 Next 그 다음 Next 여기에서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다 설치할게요 Install 그러면 설치 관련된 파일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나서 설치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런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이 에즈락에서 갖다가 설치를 시켜주는게 아니라 어차피 스테이블 디퓨전은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이에요 이 툴이 하는 것은 이런 AI를 설치하고 세팅하기 위한 기반적인 그런 프로그램 설치나 아니면 값을 세팅하는 거나 이런 거를 알아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세팅이 끝난 프로그램들은 그 프로그램 각자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스테이블 디퓨전이면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이고 에즈락이랑 상관없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설치가 끝나는 순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클릭만 딱딱딱딱 누르면 자동으로 알아서 세팅 다 해주고 설치 다 해서 그냥 바로 실행시키면 실행이 되게 간단하게 세팅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를 에즈락의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꼭 써야 돼요 7000번 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다른 에즈락의 구형 멤버들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 구하는 게 쉽지 않았고요 일단 에즈락 제품 말고 XF-X 6950XT 이것도 라데온 제품이죠 그걸로 테스트 해봤는데 그걸로 설치 안됩니다 엔비디아 모델은 아예 안되고요 제가 에즈락 6000번대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구하질 못해가지고 테스트는 못해봤는데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에즈락의 6000번대 그래픽 카드가 있으신 분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피드백 남겨주시고요 에즈락 그래픽 카드가 아니면 7000번대도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에즈락 것이 아닌 라데온 7000번대 그래픽 카드로 테스트는 아직 못해봐서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집에 있으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에즈락 그래픽 카드를 써야만 가능한 거냐 여기서 꼼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AI 쪽은 사실 라데온 그래픽 카드보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더 성능이 괜찮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나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꼼수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 거예요 설치가 완료되면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AI 퀵셋이 아니라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이다 이건 별도의 프로그래밍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삭제를 하실 때는 프로그램 추가 삭제해서 AI 퀵셋을 지우니까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설치된 프로그램들은 개별적인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설치만 에즈락의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실행할 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픽 카드를 지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 잘 되는지 한 번만 실행 시켜보고 그래픽 카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라고 되어 있죠 한번 더블 클릭하면 여기 막 뭐가 막 뜹니다 그러면 이 검은 화면에서 한참을 좀 기다리면 뭐가 막 돌아가다가 한참을 기다리면 드디어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 창이 열리면서 이런 웹 UI 창이 뜹니다 127.0.0.1번이라는 소리는 내 컴퓨터라는 소리에요 로컬 IP라 그러거든요 내 로컬 IP의 서버를 만들어서 그 서버에서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렇게 구동 가능하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스테이블 디퓨전을 내가 실행해 보게 됐어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뭘 입력해 볼까요 amd 텍스트 투 이미지라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제너레이트를 눌러주면 위에가 파시티브 프롬프트고 밑에가 네거티브 프롬프트에요 이런 AI 사용법에 대한 내용들은 제 유튜브가 아니라 다른 전문적인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저도 잘 못합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모리 부족이 떴어요 하하하 이 텍스트 투 이미지를 돌릴 때 이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부족하면 그러면은 해상도를 좀 줄여 볼게요 요런 걸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amd 라고 넣었는데 이런 걸 만들어 주네 사람 이미지를 잘 뽑더라구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안 나오네 이상한게 나옵니다 amd as rock gpu 요렇게 입력하니까 요런게 나오네요 클릭하면 커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를 입력해서 내가 직접 제너레이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팅을 잘 만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쇼츠나 이런 곳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도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미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더라구요 예를 들어 뭐 제 딸내미랑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뭐 요렇게 넣어봤더니 앞모습은 안나고 뒤통수 옆통수가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죠 ai가 그린 이미지고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도 다양하게 있지만 ai를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지금은 as rock 그래픽 카드로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as rock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nvidia 그래픽 카드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래픽 카드를 바꿨습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 어 현 시점에서 굉장히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3080이 as 끝날 때가 다 돼서 as 끝난 3080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양품이 걸리길 기도를 해야죠 불량 제품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구매한 제품도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택배로 구매를 했는데 받아보니까 백화가 있어요 아 참 곤란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그냥 외관만 청소해서 돌려 보니까 성능은 잘 나와서 이런 용도로 ai 용도로 쓰기 좋은 거 같고요 어쨌든 지금 한번 볼게요 이 3080은 메모리가 10기가 정도 달려 있구요 이걸로 실행을 시키면 실행이 잘 됩니다 처음 실행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아까보다 더 금방 실행이 되네요 그래서 한번 아까처럼 이렇게 돌려 보면 이렇게 그렸을 때 얼굴이 좀 무섭게 나오더라구요 이게 아무래도 컴퓨터가 그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무섭게 나오는 거 같아요 512 사이즈도 잘 나오는 거 같긴 한데 여기서 해상도를 키우게 되면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를 더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뽑아내려면 결국에는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가 큰 제품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좀 쓸만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웬만하면 다 12기가 이하구요 4070 TI 슈퍼부터 16기가 더라구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뽑아내려면 결국에는 결국 스펙이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핑계로 와이프한테 이거 메모리가 부족해서 해상도가 크게 안나오네 나 4090 한번 사야될 거 같은데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의 자원을 쓰는 건데요 여기 다이렉트 ml 샤크 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데 제너레이트 이미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뭐가 계속 돌아가죠 근데 그래픽 카드에 로드율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거는 CPU를 씁니다 이 샤크 라는 AI 스튜디오는 CPU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래서 CPU 성능이 좋으면 더 빨리 나와요 제가 8600G로 테스트를 했을 때랑 8700G로 테스트 했을 때랑 이미지를 그려내는 시간 자체가 차이가 나더라구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 돌아갔습니다 꽤 오래 기다렸어요 한 4분 5분 좀 안 되게 기다린 것 같습니다 CPU로 돌리는 거는 그래픽 카드로 돌리는 것보다 오래 걸려요 그런데 퀄이 괜찮죠 생각보다 퀄이 괜찮게 나와요 이 툴은 이 프롬프트는 사전에 입력되어 있는 프롬프트입니다 디폴트로 입력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돌린 거구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프롬프트 같은 거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것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 들어가면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하나 나오고 이런 이미지 클릭해 보면은 이 밑에 프롬프트를 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피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카피 여기 다른 옵션들도 있는데 일단 이걸로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이미지가 완성이 됐어요 이번에도 제법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나오는 것보다 완성도 높게 나오죠 이 프롬프트를 스테이블 디퓨전에 넣으면 비슷하게 안 나와요 아직은 좀 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지 명령어들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거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픽카드를 좋은 걸 사야 된다 라고 어필하셔서 좋은 그래픽카드 구매하셔서 즐거운 게임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